이번 시간에는 다형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메소드나 클래스가 있을 때 이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메소드 A가 있을 때 이 메소드 A가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동작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의 클래스 A가 있을 때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클래스이지만 그 클래스의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도 동작하고 이렇게도 동작하는 것이 바로 다형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코드를 보면서 다형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로 이해 안 가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코드를 들여다보기 전에 비유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예를 들면 키보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키보드에는 여러 개의 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키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누르면 되는 것이죠. 그 키보드에 있는 키 중에 ESC키와 엔터키만 놓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키보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누른다 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작 방법을 가지고 있는 키지만 ESC키를 누르면 취소의 의미를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엔터키를 누르면 실행한다라는 뜻을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즉 같은 조작 방법이지만 다른 동작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하자면 다형성의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비유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다형성이란 말은 영어로는 폴리몰피즘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어건 영어건 둘 다 현실에서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특히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 종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건 잘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나 인터페이스 또 추상화와 같이 뭔가 철학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자 이러한 느낌은 우리를 좀 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관념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공학을 배우는 것이지 철학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어휘의 의미를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를 통해서 이 자바라는 언어는 도대체 이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현실화시켰는가 또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자 폴리몰피즘 오버로딩 데모라는 소스코드를 열어봤습니다. 어 다형성에 가장 쉬운 예제는 음... 오버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이지만 맥의 변수가 어떤 형태고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에 따라서 다른 메소드가 호출되는 방식이 오버로딩이죠. 즉 같은 이름 다른 동작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형성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냥 복습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메소드 O는 자 A클래스와 B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클래스 A메소드와 B메소드는 둘 다 다른 맥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메소드 A는 int 정수형이고요 두 번째 메소드의 맥의 변수는 문자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메소드 O를 인스턴스화한 O의 객체에 A메소드의 인자로 1을 전달하게 되면 자바는 이 1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이 int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사용자가 호출한 이 A는 바로 이 메소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에 있는 본체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소드 A는 1이라고 하는 값을 맥의 변수의 인자로 줬는데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바는 바로 이 메소드가 실행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의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지만 여러분이 맥의 변수로 무엇을 주셨냐에 따라서 그 메소드는 이것이 호출될 수도 있고 이것이 실행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버라이딩 아, 오버로딩을 통한 이 메소드에서의 다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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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